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오늘도 가성비 정말 괜찮은 차량을 골라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차량은 400만원대의 가성비 괜찮은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15대 정도 한번 SUV도 있고 세단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비도 괜찮고 그리고 생각보다 대형차 중에서 꽤 괜찮은 차량들 그런 차량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15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라서 보시면 딜러 전산입니다. 그래서 딜러분들만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400만원대가 무려 3152대 굉장히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잖아요. 이 중에서 제가 가성비 정말 좋다라고 판단되는 차량 딱 15대만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아마도 마음에 드시는 차가 있을거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전화주실 때 꼭 차량번호 뒷자리 내자리 꼭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정말 멋지고 가성비 좋은 차 400만원대만 딱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대 지금부터 첫번째 차량이에요. 소렌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렌토 R모델이고 디젤이에요. 아무래도 또 낚시용으로 요즘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 차박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SUV는. 이 차량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소유자 변경이 없었던 1인 신조라서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어요. 1인 신조. 주행거리는 좀 탔죠. 19만키로. 하지만 이제 SUV의 특징상 30만까지 35만까지도 많이 타시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오래오래 잘 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 차는 또 완전 무사고가 특징이에요. 또. 그리고 외관을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외판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했다는 또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성능점검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사고교환. 일단 전혀 사고와 교환이 없다는 거. 일단 여기서 또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매연은 몇 프로? 8프로. 8프로면은 관리를 또 잘한 편입니다. 주행거리 대비 관리를 아주 잘했고. 또 렌트 이력도 없어요. 세부 상태를 보시면은 하체도 아주 깨끗합니다. 뭐 따로 제가 흠잡을 게 없어요. 이 차는. 그런 만큼 이 차는 무조건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시트 보세요. 조수석의 시트도 정말 아주 정말 깨끗하죠. 역시나 1인 소유라서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또 7인승이라서 시트 두 개가 더 있어요. 7인승. 7인승 구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여기 보시면 하이패스 블랙박스. 이렇게 또 내비게이션.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고요. 뒷좌석 열선. 후방 카메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버튼 시동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 여기 시트도 괜찮은 편이고.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런 차. 와우. 괜찮죠? 멋있죠? 무조건 이 차는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차. 계속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다음 차예요. 자 이번에는 스포티지알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스포티지알. 자 TLX 고급형이고. 보시는 것처럼 색상은 아주 인기 좋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에요. 진한 색상입니다. 다크 그레이 진한 색상. 자 7월 19일 날 가져왔기 때문에 가져온 날짜도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자 410만원. 너무 싸죠? 그리고 20만 5천키로에 12년씩. 22년씩. 마찬가지로 SUV 모델이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30만키로 넘게 타실 수 있어요. 그래도 장고장 많이 안 납니다. 엔진홀만 잘 교환해 주시면 고장이 잘 안 나요. 매운은 3%입니다. 그리고 렌트업슨. 매운이 정말 조금밖에 안 나오죠? 사고 교환? 자 사고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 수리 하나 둘 셋 네 군데 있다는 거. 요거. 자 단순 수리입니다. 세부 상태 깨끗하죠? 좋습니다. 외판만 교체했기 때문에 단순 외판 수리예요. 그래서 사고 이력은 없음. 단순 수리는 있음으로 체크가 됩니다. 이런 차는 또 괜찮아요. 자 보시면. 볼게요. 잠깐만. 옵션. 경사로 미끄럼 방지. 두 가지 같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한 옵션들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옵션. 오토라이트 기능. 그리고 크루츠 컨트롤 기능. 다 중요한 옵션이죠.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보급형 SUV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타셔도 돼요. 마음껏. 410만원.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연습용. 운전 연습용으로 타셔도 너무 괜찮아요. 자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이제 투싼 IX 모델이에요. 투싼 IX. 자 이 차량은 구매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사면 안 될까요? 자 성능 점검 기록부를 확인해 보면 알겠죠. 아하. 보니까 사고가 꽤나 심하죠. 골격 삼박자. 골격 삼박자. 여기 뭐 다 먹었고. 이런 거는 사지 마세요. 이런 거 패스. 이런 차가 너무 많아요. 사지 마세요. 다음 차입니다. 자 다음 차는 어메이징 크루죠. 자 세보레 차량이죠. 옛날에 이제 대우차였죠. 좀 아쉽지만. 자 9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어요. 15년식이고. 이 차는 사야 될까요? 사지 말아야 될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사면 안 됩니다. 들어온 날짜가 너무 오래됐어요. 2023년 10월에 들어온 차량. 아직까지 못 팔고 있다는 거는 정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차. 사지 마세요. 그냥 날짜 보고 사지 마세요. 패스. 강력하게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소렌토입니다. 소렌토. 자 470만 원. 11년식 21만 킬로. 그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책상은 이제 은색이죠. 은회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사야 될까요? 성능 점검 기록법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하. 사고 교환. 뒤쪽으로 이렇게 약간의 스크래치. 약간의 뭐 교환은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요. 뒤쪽이니까. 그런데 매연이 일단 너무 많아요. 13%. 물론 16% 이하까지는 합격이긴 하지만. 13%부터는 이제 냄새가 좀 납니다. 머플러에서. 마우라에서 냄새가 나요. 매연 냄새가. 캬한 냄새가 납니다. 이런 사지 마세요. 이런 거. 자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액센트예요. 액센트. 자 액센트 차량이니까 당연히 디젤이죠. 디젤. 그리고 410만 원. 더군다나 이 차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소유자 변경이 없다는 거. 야. 그거 정말 대단한 거죠. 1인 신조입니다. 1인 신조. 이런 차. 1인 신조. 썬티는 약간 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주행거리는 17만 킬로에 12년식이에요. 들어온 날짜는 8월 5일날. 24년. 괜찮죠. 타이어는 뭐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넷짝 전부 다. 거의 한 70% 80% 남았기 때문에. 그냥 타셔도 돼요. 타이어는. 일단 1인 신조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매운이 고작 2%밖에 안 나오니까. 내부적으로 정말 엔진오일 하나는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교체를 하셨다는 장점. 그리고 렌트 없음. 자. 사고 교환. 보시는 것처럼 전혀 없죠. 이런 차. 이런 차 사셔도 돼요. 세부 상태 깔끔. 어우 좋아요. 자. 17만 킬로. 410만 원. 소유자 변경 없는 완전 무사고 액센트 경유 차량. 출퇴근용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출퇴근용으로. 연비 자체가 국내 탑이기 때문에. 뭐. I30, 액센트, SM3. 과거에 정말 연비 좋기로 소문난 차량들이죠. 연비 탑 3 안에 들어가는 액센트. 꼭 구매하셔도 됩니다. 연비 자체가 15kg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자.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차. 가성비 좋은 차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410만 원. 보스 사운드까지 들어간. 정말 풀풀 풀옵션이라는 거. 자. 볼게요. 주행거리가 짧은 편이랍니다. 13만 5천 킬로밖에 안 탔어요. 자. 12년식입니다. 그래도. 알리 등급이고. 2.5라서 연비도 또 좋은 편이에요. 올유 SM7. 어. 어떤가요? 41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보시면은. 듀얼 머플러가 멋있게 인테리어 되어 있고.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휠기 수도 별로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자. 내비가 있고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버튼 시동. 전부 다 옵션은 들어가 있고. 자. 성능 점검.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자. 렌트는 없었습니다. 사고 교환 있어요. 뒤쪽으로. 자. 트렁크 사고이기 때문에 저는 이 차량 추천을 드릴게요. 자. 앞쪽 사고가 아니니까. 뒷쪽 사고니까 그나마 데미지는 괜찮은 상태고. 어. 미세뉴 자체는 일단 없습니다. 이런 차. 어떤가요? 깔끔하죠? 어. 그리고 팟선이 있어요. 팟선. 그리고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뒷좌석 열선 시트 라디오 조절. 후방카메라. 화질 괜찮습니다. 그리고 프로토 시스템. 버튼 시동. 스마트킥. 기본적인 옵션들. 그리고 가족이 아주 좋은 겁니다. 약간의 사용감이 있다는 거.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같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전자파킹 DIS 같이 들어갑니다. 키 두 개 있고요. 크루치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저는 이 차량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이번에는 SM5 모델이에요. 자. 400만 원. 그리고 17만 8천 키로. 이 차량은 연식이 좋아요. 연식이. 그리고 여성 운전자이셨고. 15년식입니다. 15년식. 은회색입니다. 은회색이고. 연비가 그래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쭉 다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축구방 감지기까지도 있습니다. 보면. 보시면 사고가 있긴 있어요. 렌트는 없음. 여기 본네트. 트렁크. 그리고 트렁크. 여기 보시면 앞에 라데타 서포트까지. 교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세누일 자체는 없어요. 일단 깔끔합니다. 사고는 있다는 거. 그렇지만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싸니까. 연식이 좋으니까 추천드릴게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후방 카메라. 축구방 감지기까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고는 있지만. 아마 직접 타보시면 생각보다 상태가 좋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출퇴근용으로 저는 추천드릴게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이번 모델은 알리 등급 2.5입니다. SM7이고 대형차죠. 그리고 14년식이고 연식 좋아요. 17만 4천키로 400만원. 이 차례 한번 볼게요. 성능 점검. 트렁크 뚜껑, 헨다 교체 단순 수리 2개. 렌트는 없음. 세부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깨끗한 편이고. 깔끔하죠. 그리고 옵션들 보면 감지센스, 경사로 방지, 트렁크 넓은 편입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뒷좌석, 열선 시트, 이런 식으로 라디오 조절. 보시면 후방 감지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썰루프, 파노라마 썰루프 있어요. 후방 카메라, 메모리와 전동 시트, 안마 시트까지. 옵션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죠. 일단 실내가 넓은 편이고. 어떤가요? 전자박킹, DIS, 커루치 컨트롤 기능, 옵션들, 컴포트 패키지까지 들어가고. 나쁘진 않죠. 괜찮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또 삼성차인데요. 뉴 SM5 플랜티넘. 그리고 LPG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LPG예요. 420만원, 14만키로, 13년식입니다. 검정색이고, 엔진 룸 깨끗하죠. 성능 점검. 자, 보시는 것처럼 세부 상태가 아주 좋아요. 깨끗하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제가 400만원대만 지금 골라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성비 괜찮은 차량.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여기 트렁크 팡금 하나 있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 괜찮죠. 이 정도면. 그리고 보시면은 열선 시트. 내비 후방 카메라. 가스통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방 감지기까지 있고,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어요. 운전석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모리 전동 시트. 버튼 시동, 열선 시트, 프로토 시스템, 클리너 시스템, 전자파킹, 크로츠 컨트롤, DIS 약간의 사용감이 있다는 거.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LPG라서 추천을 드릴게요. 축구방 감지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입니다. 이번에는 니산의 무라노예요. 무라노. 11년식입니다. 11년식이고. 400만원, 14만키로. 주행구리가 좀 짧아요. 7월 23일 날 가져왔고. 현재 지금 상품화가 끝났어요. 끝났고. 설루프 있습니다. 휘발유고 버튼 시동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키도 돌리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이고. 파워트렁크까지 옵션이 있어요. 옵션 좋죠. 트레드는 그래도 한 70% 남았습니다. 무라노. 설루프 있고. 자, 성능 점검. 자, 사고 교환. 전혀 없죠. 무사고입니다. 세부 상태 깨끗해요. 무라노 차량.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무라노. 그냥 무난하게 패차하실 때까지. 쭉 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누유 없고. 휘발유고. 오래 탈 수 있고. 그리고 주행거리 14만 킬로니까 많이 안 탔고. 적당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25만까지도 충분히 장고장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모든 추천 차량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500만 원대, 600만 원대, 1000만 원대 다양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